긍정과 희망의 명품 도시 구미에서 펼쳐지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과 제10회 청소년 트로트 가요집!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결선 대회에 시청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월 21일 토요일 오후 1시 구미 금오산공원 분석광장에서 펼쳐지는 파이팅! 국민 여러분은 강남층 3기 사회로 김성욱, 전철, 송난, 강철, 김채희, 정미나, 유미, 미녀와 야수, 맷돌, 정주성, 공순, 조선희, 청호, 임태수, 김민정, 한소라, 신송, 정연순, 김원수, 홍장가, 송가인, 신나, 김미화, 행숙이가 출연해 멋진 공연을 펼쳐! 이어서 7시에 펼쳐지는 제10회 청소년 트로트 가요집!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결선 대회에는 소른도, 진성, 한혜진, 김상희, 박진도, 최영철, 최시라, 김진아와 함께 자세대 트로트 스타를 꿈꾸는 12명의 아마추어 출연자가 출연해 꿈의 무대를 펼칩니다! 싱그러운 여름을 더욱더 시원하게 해줄! 파이팅! 국민 여러분! 제10회 청소년 트로트 가요집!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